이번 영상 칩스앤미디어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다른 호재가 터졌어요. 갤럭시글라스라고 24년에 삼성에서 갤럭시글라스라고 낸다고 했어요. 여기에 수혜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XR기기에요. XR기기. 말 그대로 확장현실. 이게 헤드셋 출시라기 때문에 또 이게 현재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애플도 XR 헤드셋을 똑같은 걸 낸다고 하는데 삼성이 한판 붙자.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갤럭시글라스 등판에 따라서 여기에 수혜주,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 현재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만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설계,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얘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BDIP 사업,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IP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가 부각받았던 테마가 뭐냐면 NPU, AI 쪽이고 그 다음에 GPU 이런 거 싹 다 얘들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현상을 그리죠. 그리고 얘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걸 합치면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확실히 뭐냐? 재무가 별로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가고 있냐? 기업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희소성. 자, 보세요. 이렇게 실적 안 좋은데 왜 기관에서는 이렇게 특히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냐? 수익률을 극강으로 자랑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설계 자산, IP 개발하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각을 받고 무증도 있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정확히 여기 2만 7천 원 선만 안 깨지면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 2만 7천 원이 깨지면 어차피 얘도 모멘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바로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7천 라인에 항상 여러분들은 손절을 걸 생각으로 이 녀석을 다루어야 된다. 이것만 알아도 일단 우리는 얘의 미래를 그때 되면 내려갈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걸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치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얘도 4만 원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니에요. 아직 5,7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얘랑 똑같은 실적 중에 가장 시총 높은 애가 현재 아마 14조 정도 될걸요? 에코프로 머틸 리얼도 걔가 칩세 미디어보다 돈을 못 버는데 현재 시가총액 14조입니다. 결국 재무제표로만으로 이 주가를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리포트에 나오는 그다음에 방송 나와서 기업의 재무가 어떻든 매출이 어떻든 이런 얘기하는 애들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더 벌려면 많이 수익률 자체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번 이런 내용 이런 때만 들어가서 그래요. 맞잖아요. 이럴 때 들어가지 크게 멍데 이럴 때만 들어가니까 수익률 자체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상황인데. 아마 막상 제가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렸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갈 거다. 그리고 손절은 2만 7천 원이다. 이 가격대 비싸이 가면은 아마 또 머뭇거리는 분도 많을걸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아 그냥 아 그전에 팔까? 혹은 더 기다려볼까? 4만 원 5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끊을 거예요. 제가 또 영상 안에서 100% 오픈 안 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싹 다 풀어버리면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의 희소성이 사라지겠죠. 우리는 뭐예요? 돈 벌기가 사라진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싹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별로 대응 전략 혹은 이 녀석의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이렇게 칩셋 미디어 6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 상황별 대응 전략 플러스 뭐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간단히 칩셋 미디어 딱 6글자 적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은 문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영상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방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